네 안녕하세요 저는 39반 아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카페 5반 카페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새 수업을 준비 중이었었는데 바티에서 미리 안무를 선보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번에 안무가? 네 아마 다음 기회 열릴 거니까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이름은 정하셨어요? 이 이름은 아직은 가재로는 정해 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연락주세요 오래 봐온 사람들이라서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었는데 또 부스터할만한 아시아의 윤모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나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없는 거 보고서 그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일단은 춤을 오래 춰야 되니까 안 다치고 즐겁게만 즐겁게만 네 뭐 각오가 따로 있으세요 이 친구 원래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 이게 그냥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졸봉 안무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사람들 좋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새 수업 안무라고 처음에 기대하고 보셨을 건데 기대 이하였을 거예요 아니 벌써부터? 그냥 좀 실망시켰으러 죄송한 것 같고 막상 수업비는 조금 더 세종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완벽한 안무로 찾아갈 거니까 기대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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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